저는 오랜만에 마트에 맛있는 거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잘 끼고 맛있는 것도 사고 오늘 저녁 먹을 것도 사고 과자도 사고 저녁 먹을 것도 사고 장아지가 있네 핫도그가 밖에 있구나 핫도그 인서트 찍어줬어요 핫도그 푸드 지하 2층 내려가 마트랑 엄청 오랜만에 오고 주말에 오는 맛 마트랑 엄청 오랜만에 오고 또 아까 똑같아 연어 새우강이 좀 좋지 맛있겠다 새우강이 좀 좋지 과자 저는 오늘 요즘에 공교에 가는 초코 과자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ASMR 콘텐츠를 샀는데 과자를 찾으러 왔어요 과자를 찾으러 왔어요 그 브랜드 없다라는 데에서 찾아야돼요 그 브랜드 없다라는 데에서 찾아야돼요 그 브랜드 없다라는 데에서 찾아야돼요 여기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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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강아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연어에 놓은거 같아요 그러면 딱바로 쇼가 좀 떨어져요 그 다음 끝! 이제 한번 둘러보면서 내려갈게요 초코 과자를 꼭 사고 갈 거예요 꼭 사고 갈게요 몇몇 후에 코너가 없고 따로 섞여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자가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거 사러 왔는데 저는 그러면 과자 코너에 다시 들려가야겠어요 품절 저는 이걸 사러 왔는데 물기가 많아서 품절이 같대요 사이프 도착 다진 과자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만나뵙니다 사과가 잘 오겠습니다 아이애물 사과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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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매우 맛있게 된장리 치킨ск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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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를 찾아올게 나를 찾아올게 이걸 찾았으면 되지 좋아